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뒤집는 거 아닙니까? 더불당은 그냥 가만히 표정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팀당이 혁신을 하든, 친력을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조작용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본만 세팅해놓고 조작관만 지어놓으면 다 숫자가 바뀌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표정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야, 선관위가 열심히 동원해 가지고 국민여론 투표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 여론조사를 만들어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먹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사전투표가 총선에도 예외 없이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걸 어제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의 49개 여러분들 선거구 가운데서 당일 투표를 더불당이 이긴 곳이 32곳, 통합당이 17곳인데 선거 최종 결과를 보니까 더불당의 의석이 41석이고 통합당이 8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조작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을 선관위가 밀어준 거죠. 정상투표는 어떻습니까? 승리, 선거구도 32대 17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단에서 같은 어머니 밑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투표자 그룹이 4박 5일 사이를 나오면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 밑에서 유전자 같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불당이 당일투표에서 42곳에서 여러분들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몇 군데 승리했다는 겁니까? 41곳에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는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이긴 선거구가 59군 가운데 더불당이 39곳, 통합당이 20곳입니다. 그러면 당선자도 얼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39대 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51대 7이 나온 겁니다.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57 선거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그러니까 승리선거구 당선자는 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 승리선거구입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누가 만든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천에서는 10대 3으로 여러분들 당일투표 선거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 승리구도 10대 3이고 승리하는 선거구도 10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대 1이 나온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이유가 그냥 이 간단한 여러분 테이블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승리하는 선거구를 한참 많게 만들어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 부정을 누가 은폐합니까? 대법관들이 다 은폐하는 겁니다. 이 부정을 뭡니까? 누가 이러면서 침묵합니까? 윤석열이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이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은 겁니다. 도둑놈들이고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이아 케이 씨가 제이아 전문가와 또 달리 도움을 주시는 제이아 케이 씨가 여러분들 테이블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제시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국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일투표에서 더불당이 148 선거구에서 승리했고 선거구는 329개 선거구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선거구가 329개입니다. 총선에서는. 그런데 당일투표에 승리한 선거구가 더불당이 148 미래통합당이 173석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45% 52.6%인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 같은 여러분들의 의석수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수식을 동원했습니다. 329석 가운데서 더불당이 45%니까 곱하기 0.45 135석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329석 곱하기 0.56번 158석입니다. 135 대 158 정도가 나와야 거의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안이가 뭐라고 발표했냐. 더불당은 163석으로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줄인 겁니다. 뭘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329석 가운데서 45%, 135석, 329석 가운데 52.6%, 158석입니다. 이게 이 정도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63석으로 만들어주고 선거안이가 103석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한 걸 그냥 선거안이가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아홉 번을 부정선거를 했는데 국민의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 번째는 안 할 거다 선거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한 놈이나 부정선거의 부역 한 놈들이나 부정선거를 아면서 은폐하는 놈들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무조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하신 조작이 없다면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은 127석으로 승리했을 거다 이야기. 이게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한 정당특별에서 조작 안 했으면 한 25석 정도를 차지했으면 한 142석 정도가 되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이아 케이님이 예측한 거고 훨씬 더 정밀한 것은 이거죠. 훨씬 더 정밀한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지역구만 군주문에서 127대 국민의힘 120억 더블당이 되겠죠. 비례대표가 4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 차지했으면 격차가 한 5, 6석 정도 차이가 났겠죠. 2020년 지방선거는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92석 조작 안 했으면 더블당이 57석까지 이루어졌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2023 총선에서는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이 덜 했던 데가 2022년 또 지방선거입니다. 얼추일은 국힘이 200석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1 총선에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조작하게 되면 바뀌어서 200석 이상을 더블당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종합하게 되면 고종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왕왕거리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한국인 부인을 둔 전직 미국인 외교관하고 부부 두 명이 여러분들 다 일본을 갔는데 온천에 여러분들 도착하니까 키가 작다 마간 여러분들 일본인 온천 종업원들이 한영인사를 거듭하니까 한국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미국 외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게 아닙니까 부인을 보고 한국인 부인을 보고 너희가 한국 사람들은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똑하고 인물도 준수한데 어떻게 너희가 저 사람들한테 다 나라를 팔아먹었냐 한국인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기분이 언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몇 년 안 갔은 너희 지도자들이 또 중국 함께 나라를 팔아먹을 거다 그래서 그 부인 두 명이 다 한국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력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장악하면 모든 게 다 장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는 이걸 그냥 역사적 책임을 본인들이 짊어져야 될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벌써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준석이 선관위가 만들어준 당대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헌이 그럼 너는 정상적으로 당대표 되었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힘의 대선 후보 경선 정상이었나 묻지 않습니까 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두고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힘이 승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이 승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이재봉 교수가 윤 대통령이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그냥 아예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왕공족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뭐 살아남을지 모르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란 것은 대단히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은 대법관대로 사바사바면 대충 덮을 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언론이 협조해 주고 대법관들이 그냥 뭉개면 2020년도 4.15 총선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하태경 언론개선 전규제와 이준석과 이 조갑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법관들 사바사바가 이런들 재검표는 다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야 전문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6년 총선부터 여러분들 발표했던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죄다 여러분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뭘 찾아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규칙 이른바 수학적 관계식을 다 발견해낸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은 2020년도 4.15 총선만처럼 덮으면 될 줄 알았는데 불이 이름 주변으로 번져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격선거를 처절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조작을 해온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그럴 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홉 번의 이런 부정선거를 분석하니까 분석 대상이 늘어나니까 법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기 세력들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값만큼을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조작값 방식으로 이런 조작을 했고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신종 사기수법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그곳에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조작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단 한 번의 선거가 아니고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다 낱낱이 파헤쳤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8번은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고 10월 11일 강수부청장 선거는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나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규명해온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토대로 미뤄볼 때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 왜 마지막 승부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기에 대통령성을 실시해서 대통령성도 당연히 여러분 조작을 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건 일당 지배체제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는 건 전체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정권이 박탈한 국민들이 어떤 여러분들 신분에 처하게 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선거 부적 여러분들 계급들이 개꿀군 국가를 뭐죠 시진핑 지하 여러분들 밀어넣을 거 아닙니까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어 정신 나간 일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먼 산 봐 이거를 딴 데 이름 국민들 관심을 돌려 엑스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이 행성이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진짜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그 사람들이 지게 되면 악소리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줄을 서겠죠 그래서 그냥 노예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당 사람들 보게 되면 기가 막히는 차원이 아니고 내 눈에는 그냥 짐승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종보다 훨씬 심한 놈들로 보이는 거죠 왜 그 나라는 그냥 잃었을 나라가 잃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 멀쩡한 나라를 뭡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